안녕하세요 벤자원입니다 무료 영상 편집 프로그램 다벤치 리졸브 강력한 기능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지만 프로그램이 무겁고 지원되지 않는 동영상 코덱이 많아 슬픈 제품 중 하나입니다 지원하는 코덱 종류는 제가 블로그에 정리해서 올려놓을 거고요 같은 MP4 코덱이어도 지원되지 않아서 검색 탭에서 보이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핸드브레이크라는 무료 인코딩 프로그램을 권해드리고 싶은데요 변환 속도도 제법 빠르고 사용법도 간단합니다 프로그램 실행 뒤에 파일을 끌어다 놓고 위에 있는 인코딩 시작 버튼만 눌러주면 끝납니다 기본적으로 Fast 1080p 30으로 설정되어 있는데요 동영상 크기와 관련해서는 특별히 바꿀 필요도 없습니다 동영상 변환 속도도 제법 빠르고 화질 열화도 적은 데다가 이렇게 변환한 파일들은 다빈치류 열부에서 거의 다 인식이 됩니다 이제 더 이상 동영상 코덱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이 안 계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변재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